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 등 251명이 모스크바에서 특별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주재한국대사관과 한인회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체류하는 한국기업 주재원 가족과 유학생 등이 현재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 4분 대한항공 K924편을 타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여객 기회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은 한국 입국 뒤에도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